서청주IC 우측에 이렇게 보면 하이닉스 공장이 보이구요 청주가 아주 멋지게 펼쳐집니다 자동차 사모사발 구간입니다 전당행 60km 지도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안방이가 하나 도장 났나 봐요 비상등을 켜고 있는데 오른쪽만 들어와요 잘못하면 위험하겠어요 화물트럭은 비상등을 켜고 있었는데 왼쪽 깜빡이가 망가지면 뒤에 보는 사람은 우측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위험하겠는데 좌회전 할 때 깜빡이 안들어오면 특히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옆쪽이 취약하잖아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겠는데요 조회 목표 1시 30대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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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